군대 썰 좀 풀어줘? 군대 썰 좀 풀어줘?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웠던 작전 하나 말해줄까? 그... 작전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전군을 통틀어서 몇 군대 안 써요 근데 운전하는 애들 수송부대들이 작전이라는 걸 써 왜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뭔가를 옮기고 수송을 하고 사람을 실원하려고 전부 훈련이 아닌 실제가 실제이기 때문에 훈련은 종이대기 올려놓고 치작물자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제로 물건을 옮기고 그러니까 작전이라 어딘지는 말 못해요 다 기밀이라 뭐를 옮겼는지만 말해줄게 차를 타고 우리가 이번에 뭘 옮겨야 된대요 차를 타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거야 지도로 배웠어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산속이야 막 산속 들어가는데 그... 산이 막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막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산이 꼬불꼬불하고 뭘 이렇게 많냐 뭘 가지러 온거야 도대체 탄약꼬드라고 탄약꼬드라고 그 산 하나가 통째로 다 탄약꼬드라고 탄약꼬가 거기가 얼마나 크냐면 그냥 밑에서 시작했는데 반대쪽 산으로 나왔는데도 그 반대쪽 산 나올 때까지 거기가 다 탄약꼬 그 산 전체가 탄 무덤이야 그 산 전체가 탄 무덤이야 탄으로 탄약창 탄으로 만들어진 무덤이야 그냥 근데 이게 이 썰에 신기한게 두개인데 하나는 그 탄약꼬가 그렇게 생겼다는거야 처음 봤고 그리고 거기서 실은 물건이 그 무슨 전차에 들어가는 그런 포탄? 높이가 뭐 한 이정도 될까? 나무박스로 되어있는데 한 이정도 올라왔던걸로 기억해 요정도? 나무박스였는데 이정도로 들어있는데 그 막 박스안에 몇개였더라? 아홉개였나 뭐 하여튼 그 한 박스당 뭐 이렇게 포탄이 들어있어 사람이 절대 못들어 그래서 그거를 지게차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지게차로 이렇게 올려줘 그 여튼 그거 해서 차에다가 이렇게 실었는데 아니 너무 무서운거야 이게 실제 화약이 들어있는 그냥 발사일 수 있는 그런 탄이잖아 이게 지금 근데 그 탄이 내 뒤에 지금 수십발 못해도 수십발이 지금 차에 실려있는거잖아 이게 탄약인걸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나 차가 차량이 정지해있을때나 이런때 그럴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에스코트 하면서 이러면서 하는데 완호드로 씌우는데 완호드로 씌우고 나서 내가 무서웠던게 밖에다가 이걸 붙이래 갑자기 뭡니까? 이러고 갔더니 폭팔물이라고 이따마낳게 써있는 그 스티커를 주는거야 폭팔물이라고 써있고 그런 스티커들을 세네장을 주는 소름돋는거야 세네장을 주는데 차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이거 지가 만약에 사고나면 다 죽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게 호로로 가려놓고서 폭팔물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공도를 달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거야 일반 사람들 차 옆에 막 그냥 뭐 그랜저 지나가고 뭐 엑센트 지나가고 막 그냥 막 차 막 지나가는데 그 차들은 여기에 뭐가 폭발물이 실려있나보다 그냥 이러고 지나가지 거기에 진짜 대포 그 포탄이 들어있는줄 모르는거야 나는 진짜 그 운전하는데 사람 태웠을때보다 더 조심히 운전했다? 왜그러냐면 차 이렇게 운전하는데 뒤에서 덜컹덜컹도 아니고 이 무슨 가스통길이 이렇게 닿았을때 탱탱하는 소리 있지 그런게 아주 가끔씩 한번씩 들리는데 야 이거 막 심장이 터질거 같더라고 그 그 가스차 같은거 이렇게 보면 가스차들 막 가스 그 뭐라그래 통같은거 쭉 세워놓고 그게 퉁퉁퉁퉁퉁퉁 이러면서 다니잖아 바퀴 공도다닐때 뒤에 다 내 몸 반만한 이만한 폭탄 아니야 하나하나가 수십발이 실려있데 등 뒤에 와 진짜 브레이크도 브레이크가 에어브레이크인게 너무 진짜 짜증나더라구 이게 유압식 브레이크가 아니라 버스나 이런데 들어있는 에어브레이크에요 여러분들 서있으면 버스 갑자기 가만히 버스 서있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 하잖아 그게 뭐냐면 에어브레이크에 쓸 에어를 달리는 동안 콤프레셔로 채우는거야 콤프레셔라는 에어 공기압축기로 갖다가 에어탱크에다가 공기를 압축을 하는데 어느정도 압축률이 높아지면 이 통이 터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콤프 저 탱크 위에 밸브같은게 있어요 그런게 자동으로 튕기면서 에어를 잠깐 살짝 빼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에어브레이크의 장점이자 단점이 갑자기 쓰는거거든 개 잘 서 끽! 하면서 그냥 사람이 날아갈 수 있을정도로 바로 쓴단 말이야 와아 브레이크를 정비장교도 쫄았는지 나한테 갑자기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거야 정비장교 목소리가 헉! 야! 그 포탄같은거 싫을때 화약같은거 싫을때 브레이크를 열번에 날아와요 알았어요! 이 브레이크를 진짜 부스에 에이비에스발듯이 왜이렇게 왜이렇게 아우 쥐났어 아우 씨야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에이비에스도 에이비에스데 엔진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군대에서는 운전병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엔진브레이크를 걸면 차가 우우웅 하면서 이렇게 서요. 웅웅웅 이러면서 막 출력이 떨어진단 말이야. 그렇게 하는 것도 무서운 거야.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것도. 그리고 2시간인가 3시간에서 어디로 이동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어디에 들려서 그 탄을 내려놓고 아마 다른 걸 실으러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그날 신기했던 게 그 탄을 갖다 놓고 어디 이상한데 이것도 말하면 안 돼. 이것도 기밀이래. 어디 이상한데 갔어. 이상한데 갔는데 한국군이 아니야. 국군이 아니야. 우리나라 육군 애들 그 저게 아니야. 시설이 아니야. 영어로 막 써있어. 뭐야. 영언데. 이거 어디야. 막 들어갔어. 다 미군이야. 미군 애들 막 장갑차 서있고 미군 애들 막 돌아다니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이거 뭐지. 차 막 열대고 승부대고 절대 우리 간부의 통솔 없이 병사들이 절대 내려서 뻘찍거리 하지 마라. 여기 지금 육군 우리나라 국군 그 부대 아니고 그 미군 애들 거고 미군 애들 그 군부대고 여기 들어온 이상 얘네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까불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정해놓은 이 바운드리에 대해서 절대 벗어나지 마라라고 교육을 받았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담배 피면서 막 차 이제 보통 차 내리면 담배 피면서 바퀴 한 번씩 차보고 막 이래요. 바퀴 빵꾸났나 바퀴 빵꾸났어 빨리 갈아야 되니까 막 바퀴 빵꾸났나 막 이러고서 막 이렇게 차고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부대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없는 부대야. 그냥 뭐 허허벌판 그 뭐라 그래 허허벌판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건물도 없어. 민자야. 앞에 뭐 저거 들어오는데 거기만 좀 이렇게 작은 건물 하나 있고 그 지나가서는 얘네들이 여기 뭐 있을 이유가 없어. 그냥 산속인데 뭐야 이러고 담배 이렇게 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간부 그 부사관 하나가 자기 여기 와 봤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여기가 그 미국 애들 미군 애들이 자기네 장비 숨겨놓은 데라고 그래서 왜 숨겨놓습니까 여기다 얘네 장비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더라고 산속 말입니까 저기 산 보이지 그래 얘 보입니다. 그 밑에 봐봐 밑에 봤는데 콘크리트로 이따만하게 입구가 있어 개 그야 콘크리트 개 커 밑에가 콘크리트 개 크게 이렇게 입구가 이마아악 저게 설마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저기에 장비 다 넣어놨어 뻥커야 뻥커 미군 애들 뻥커 개 신기하더라고 난 한국에서 그런 데 본 적이 없거든 아니 내가 그날 탄약창도 갔다 왔잖아 탄약창 갔다 왔는데도 그거보다 더 신기하대 산 한 가운데에 콘크리트로 만든 엄청 큰 그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저 그럼 저 안에 전부 다 기지입니까 그랬더니 저 안에 다 기지야 나도 못 들어가 봤어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물장 엄청 많대요 어딘지 말 못해요 여튼 그런 곳이 있다 근데 뭐 이게 음 뭐 FBI 오픈업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북한 애들은 더 해요 북한 애들은 어차피 지금 걔네가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산속에다가 물건 숨겨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뭐 숨겨놓고 이런 거는 숨길 것도 아니죠 위성에서 안 보이게 다 산속에 숨겨놨다가 쏠때는 다련발하고 다련장하고 산속에서 갑자기 위장만 꺾어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쏠텐데 형 그 뱃살을 숨긴 건 뭐야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말하는 말하는 보따리 trumpet biased tus 제 제 제 도 gt warm 説 む 説